네-메시스는 강한데 바일런트는 왜 약함 히히히 gars 히히 히이 가아가아 히히이이 가아 돈내다가 드...드리겠습니다 필요없어 맹독 아 내 표창 내 표창 탈출군이야 고개냐 아 강화되어 있었으면 깝 공포 프로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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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 선택이었을지 아니었을지 모른다. 총 촉을 좋아하네 스파일럿 끄으으으으으으으음 끄으으으으으으으음 하필 두개 같이 잡히네 그냥 돌리자 진짜 별로다 이게 뭔데 이게 아이 증말로 이 말이 됩니까 네 펜터그래프 고개 고개는 인정이지 닌닌 자두루마리 개몽 개몽 빠따 아 아닌가 허븐이 나왔나 허븐이 나왔나 들어 꼬라지 도니라 액괴는 도니돈다 액괴는 도니돈다 도니돈다 독바 발놀림 다리걸기 다리걸기가 그나마 나은거 같은데 마침 개몽도 있고 그건 너무 개몽이겠구 알겠구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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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분으로 2명 먹는 법 반씩 나눠먹는다 낭몽 낭몽괴몽 빈쇄장 뱀전 짚고 강화까지 했는데 왜 룬피라미드 안나옴 버그인가 10일 로그인 보상으로 받은 전원으로 1원 줘야지만 1원 1원 개몽 이 정도면 강화하는게 나은가 1원 1원 2원 3원 빙가내기 신성 나오는 상상함 얼룬? 전등? 제거 아니? 쁘 쁘 쁘 뭐? 버그 좀 고쳐 어? 아휴 버그 겜스 중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기장 아휴 버그 어 아휴 아휴 우럭 쁘 버그게임 맨날 소리 안나고 말이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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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로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정도면 탐손도 얼마 먹었는지 표시되는 모두 있어야 함 아니 버그가 왜 이렇게 많아 젠장 또 버그야 앙봉 당신은 도대체 헉 살려줘 이 꼴을 보고 있으니 모드캐릭에 버그가 있는거 은는 있는게 당연하군 고증이구요 뭐야 왜 또 이번엔 에너지 내려감 이번엔 또 에너지 1임 아니 버그 개맞네 이 게임 이러니까 800원에 팔지 어 가지 가지 에반다 대갑축이 너무 잘됐는데 흐읍 헉 아 흠 흠 흐흐흐 저거 패턴도 버그 아닐까? 버그가 이렇게 많은데 저것도 버그일 수도 있잖아 그래 어떻게 3턴에 31댐을 넣겠어? 버그.. 버그였던거지 아 미친 진짜 개말도 안드네 저게 어떻게 버그가 아닐까? 아니 내장해체버그 진짜 맞아 아니 뭐지? 그냥.. 그냥 맛이 갔는데 게임이 아닌가? 아니지 방금 건 버그 아니지 맛이 간건 나였고 아니 근데 그 버그때문에 정신없다 공땡이 컷 공땡이 컷 그럼 첫 턴에 21댐에 손상까지 넣는 전부 많은 뿌리채소도 버그 맞죠? 흠 예 이거는 버그 아니겠지? 버그 아닌 것도 이젠 버그 같네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2 Suri 3 1 2 2 3 2 3 2 3 2 2 3 어업 나 이렇게 죽기 싫은데 이거 포션 먹으면 살만하지 않나? 레이어까지 버그나게 만드는 버그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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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살려줘 이 뭐고 이거 아잇 아 이런 꿀댄판을 포기할 수 없는데 메가 크리스의 실태를 봉으로 해야하는데 아잇 버그 지자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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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어 다리 걸기만 해서는 끝이 안나는데 틴 Notice Both 숫자 엉떄 왕 Books 스네코 왜 괴세냐? 가리걸기 님이 날 보셨어 와 나 살아있다 나 살아있다 난 나는건 좋은거지 수지 만든 장사장치고 개같이 부활가나? 스네코가 봐드렸습니다 이걸 사는 진짜 대단하다 이제 메가 프리시 버그 악용으로 배제해먹기 악몽 어디다 써야 잡지? 잘 출구에 쓰는게 제일 나은가? 악몽 골칫거리 악몽 골칫거리 아무튼 고개 전략사 돌려야 되니까 순환에 방해 안되는 탈출구가 맞을 것 같긴 한데 악몽 골칫거리 악몽 골칫거리 모기야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돈 아 포지션 돈 주고 샀는데 반살 반살 필요 없겠지 두배 데미지 주는 법 우대 때린다 감사합니다 불쾌? 트롤 트롤 나꺼? 트롤 그래서 파워 카드처럼 지워지는 카드 나오면 이득 좀 볼 듯 의림도 없다 바로 강철의 폭풍 강철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진짜 에바 참치로 나왔네 아이고 추파네 집중에 전문성에 맛있는건 많은데 돈이 없네 제거가 제일 맞지 않나 아니면 주판 사야되나 아니면 주판 사야되나 집중 필요 없겠지 전략가만 있으면 됐지 지워지는 그치 전문성에 돌리밀다 트롤 플랫 네 이건 왜 옹코임? 아니 이거 뭐 게임 맞아 이거? 게임이 아닌데 아니 틀더스에 버그가 이렇게 많았나 유사 게임 계몽으로 잃고 만들고 시성으로 잃고 깎은 건가?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와 2,000원 이벤트 여기서 이거 먹고 여기서 저주제거 이벤트 나오면 되는데 입슬더스 아싸 100원 100원 각 시계 잡힘 좀 살살 때려야 되지 않나? x2 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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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뎀은 맞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으니까 우와 윙부츠까지 아 뭐야 엘리트 잡을 것도 없네 이렇게 하나 둘 셋 필요한 거 다 써주는 정온돈 아 제발 버그를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다 암 암 고박칩 발출구 두 개나 있잖아 세 개까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탑탑탑 탑탑 탑탑 무적 전략가 하나면 충분하지 않나 삼고기의 이략가로 가야되나 근데 지금 파워가 없는건데 I got the power 다시버벌동 다시 버벌활동 뭐야 이번엔 앱 뭘 잘 못했지 아니 탈출구 왜 자꾸 나오자고 이제 악몽 안 써도 악몽 탈출구나 마찬가지네 달팽이 생각하면은 또 무작정 넣을수도 없다 아드단돈사 14골드 잔산같은거 있음 좋지않나 맞을뻔 맞을뻔 1코스트 내장 해체 사기다 오리콘 설치 설치 악몽이 맛돌인데 개몽이 있으니까 됐다 컵 600원 날래 미쳤나봐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힘송 이거 약간 악몽불쾌하고 싶다. 우리 까카는 안 물어요. 안 물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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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까도 6점 띄우더니 큰 가까도 6점 띄우네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콩맨은 왜 들고 있었지 또 내놔 콩맨 악몽 아들아 하자 아니면 악몽 악몽 탈출구 캥 악몽 그래서 좀 맞아봤다 맞아봤자 상관없으니까 그냥 맞자 그냥 완넘 못하는 정도지 엠 엠 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박 켜있네. 대박 켜있네. 예. 죽어버리렴. 랩까 랩까. 어, 일. 아니, 500원으로 뭐 사냐. 그냥 유물 3개 다 사도 되겠네. 아, 씨. 석채 달력 나오는 거 봐. 대단히 혐오스럽군. 이거 탈출구가 주력 방어 수단이니까 공카를 지우자. 이 게임 시작할 때 99 골드 아닌가? 무색 포션은 순수 나오는 거 아니면 필요 없는데. 잘 출구를 갈아버린다. 어째서. 쟨. 젠장. 아하. 몬 쓸 데는 없지만. 몬은 받아 가야겠다. 와, 정밀샥이다. 밑에 써야겠지. 아하. 총매 복수하는 걸로. 공허 복수하는 어떨까요? 공허 복수하는 어떨까요? 어. 공허 복수하는 어떨까요? 공허 복수하는 어떨까요? 공허 복수하는 어떨까요? 공허 vs 공허 이 정도는 맞자 그냥 제도대로지 심장아 촉촉해질 시간이다 툭툭툭툭 와우 어썸 프리티 굿 그리르이 굿 근데 오는 못 털겠다 사일런트는 심장에 다리를 걸 수 있다 바일런트 시리즈 아니 석재탄력 그만둬 그 힘을 사용해선 안되 아하 0딜 쓰른 엘리트 5마리 잡았네 쌈막에서 유물 25개 이거 완넘했으면 거의 3700 가까이 나오는건데 노누데크한테 맞아서 버그겜 수준 퐁으로 했죠 아니 스네코에서 진짜 비굴했다 드디어 팩트 3 4 5 5 6 9 10